저기 이제 저는요 언니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요? 제 뒤에 나온 사람도 더 잘해요 우리 아름이도 복잡을 치면서 노래도 잘하고 아이돌이도 참 잘합니다 우리 아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가을이었습니다 어디 어디 자꾸 쳐다보겠네 전면으로 12시 밤에 12시? 여기가 12시인데? 12시 약간 12시 5분 비닐으로 남선이요? 그래요 내가 그것까지 계속 들어갈게요 비닐으로 비닐으로 호남선 남행열차 불러요 여기가 정상도인데 비닐으로 호남선 불러요 남행열차이? 차라리 여기가 비닐으로 경구선을 불러요 비닐으로 호남선 비닐으로 남행열차 맞어? 비닐으로 호남선 남행열차에 할 수 있어? 가라? 예 하나만 한번 들어갈게요 남행열차이 뭔 차가 비닐으로 호남선 아니 그 노래를 하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불러있는데 그 노래가 안되잖아요 누나 그 노래 맞아? 그봐요 비닐으로 호남선 남행열차에 애기 멍청이네 예 아니 비닐으로 호남선이 아니라 남행열차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생산대라는 얘기였는데 하하하하 가다가 남행열차 아예 그리고 아름이 나옵니다 아름이 나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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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없는 그사람은 말이 없던 그사람 자꾸만 멀어지네 ! 내 이름을 통하며 이 친구들을 말해요 이 친구들을 살이 결 Penguin 이 친구들이 하나의 사랑을 경험해 이 친구들이 하나의 사랑을 경험해 나만의 왕끝한 기록소리에 술 피우네 흐르고 내 말도 흐르고 잃어버리는 참신한 것인데 깜빡 깜빡 깽이 기록소리에 흔들끝한 사람은 말이 없을 사람은 자꾸만이 말해줄게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마요 당신을 사랑해서요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마요 영을 사랑해서요 우리 아름이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